60 목, 휴, 본, 상 나무, 목 가지 달린 나무를 본떠서 나무, 목 목각, 목기, 목재, 벌목 쉴 휴 사람이 나무 옆에서 쉬니 쉴 휴 휴지, 휴전, 휴직, 연휴 뿌리, 본, 근본, 본, 책, 본 나무목 아래, 즉 뿌리 부분에 이를 그어 나무에서는 뿌리가 제일 중요한 근본임을 나타내어 뿌리, 본, 근본, 본 또 근본을 적어놓은 책이니 책, 본 발본, 본론, 본성, 원본 평상상, 책상상 집에서 나무로 받쳐 만든 평상이나 책상이니 평상상, 책상상 임상, 병상, 침상, 책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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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